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이 소식은 좀 알려드리려고는 안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공유를 해드렸고 영상은 특별하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안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잡혀 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XSW 이름도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보시면은 2022년도에 3월 10일에서 21일에 어스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월 13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또 더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곳은 1987년부터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크리에이티브 피플 그래서 뭐 창조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를 쉐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행사 어떤 뭐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87년부터 이루어졌고 오늘 이번에는 탁사스 어스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행사에서 지금 뭐 스피커로 나서 가지고 뭐 그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리플사는 껴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플사는 이렇게 리플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이 하우스 하나를 빌려서 리플사의 어떤 부스를 남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사하고 리플사하고 그 그 함께 XRP 레저위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이런 X펑크 보이시죠 이런 프로젝트를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는요 뭐 어떤 블록체인 관련해서만 모인 것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소개하고 같이 돕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큽니다 꽤 행사가 큰 것 같고요 여기서 리플사가 이렇게 뭐 스피커로 나서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 그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스폰서 보이시죠 이제 슈퍼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블록체인 크리에이티블 앱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복스바겐 있죠 복스바겐이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nft 기술 뭐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통한 어떤 팬이나 뭐 이런 많은 그런 크리에이터들 관련돼서 지원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도 슈퍼 스폰서로 있기 때문에 많은 블록체인 관련된 요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갈라 게임즈에 빅벤더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제가 그거 좀 이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메이저 스폰서 보이시죠 여기서 보이시면은 아마존 아마존에 관련된 뭐 오디오블 오디오블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라는 곳에서도 지금 스폰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좀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이 행사에는 삼성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스폰서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도 굉장히 오래 하죠 거의 일주일 이상 하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오늘 빅벤더가 트윗을 올렸는데 빅벤더 아시죠? 갈라 게임즈의 최고 담당자인 빅벤더입니다 이 빅벤더가 재즈아인즈 없이 리플하우스에서 지금 놀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 게임즈에서 대표인 빅벤더도 리플하우스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트윗을 올리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다 아마 반가웠겠죠 블록체인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아무래도 리플 쪽이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그래도 그런 암호화폐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좀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좀 더 볼게 보면은 갈라 게임즈는 이미 플레어 네트워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재즈아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봤고요 이 재즈아인즈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 게임즈를 변호하고 있는 어떤 어드바이저가 되는 법 쪽에 어드바이저가 되는 변호사예요 최고 담당자죠 그래서 이 재즈아인즈도 XRP에 대해서 굉장히 XRP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재즈아인즈가 갈라 게임즈에 입사를 하게 됐을 때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위원으로 법적 자문위원회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놀랐죠 아니 어떻게 재즈아인즈가 갈라 게임즈에 들어갔지? 라고 제가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었는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계속적으로 리플사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라 게임즈하고 리플 두 개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고 저는 갈라 같은 경우에는 0.003에 코인을 매수한 사람이죠 나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도 진짜 우리 복지사님하고 같이 처음 유튜버로서 알려준 사람이기도 하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보시면은 리플사의 개발자들의 최고 담당자인 매튜 해밀턴도 지금 이 SSSW 리플하우스에서 지금 참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분위기를 좀 볼게요 노래가 너무 크니까 조금만 틀게요 왜냐면 이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전체 하나 집 하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차린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그런 참여하는 그런 회사들도 이렇게 뭐 부스처럼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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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벤더인가 이거 빅벤더인가 이거 빅벤더인가 아 몸을 보니까 빅벤더는 아닌 것 같아요 털은 빅벤더인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XRP 쪽에 XRP 레저 쪽에서 프로젝트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NFT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먹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사람 많죠 이거 매튜 에밀턴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요 밥이라고 하는 아 사람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나가죠 자 여기 보시면은 리플하우스에서 자 엑스펀크 그 다음에 민트 NFT 마켓플레이스죠 그 다음에 뭐 더 갤러리 그 다음에 칠위드 리플 뭐 이런 네 군데에서 지금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반으로는 리플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겠죠 이거 먹고 놀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요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음악과 함께 또 즐겁게 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이제 길거리 여러가지 집 집을 통해서 구스를 많이 만들어 놨고 또 대형 컨퍼런스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퍼레이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요렇게 퍼레이드도 합니다 텍사스는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카메라도 찍는 거 보이시죠 방송국 카메라나 길거리 퍼레이드 한다는 것은 그 퍼레이드를 이루고 있는 곳에 다 지금 부스들이 부스들이 차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도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하고 있고 아 그리고 또 여러가지 블록체인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전에서 갈라게임즈에 빅벤더가 참여하고 있고 또 리플사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큰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홍보를 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를 통해서 NFT 시장도 점점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리플사에서는 지금 NFT 시장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좀 요런 것들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구요 이걸 통해서 뭐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에 변향이 되는 것보다는 변화가 되는 것보다는 어떤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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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